3대1 알아? 어... 3대1이야 나 못 도와줘 나 낑기면 죽어 나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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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낑기면 나는 뒤져요 자 잡아먹고 아 딴거 죽었네?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안죽지? 마모스? 됐다 하나 잡았다 어 여러분 훈수 안받습니다 어 야 코기 개많이 나와 다 뜯어 다 뜯어 다 뜯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잡았고 그렇지 크으 진짜 잔인하다 됐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으으 좋고 이제 고기 다 먹여야지 하하핳 진짜 왜 피라냐 두 마리가 왜 나 쳐다먹었지? 이건 디저트인가? 어 티라노 가만있지마 라노야 왕망아 잠깐만 왕망이 이거 보라색 게이지 올리려면은 보라색 먹이 저기 뭐야 나루쿠베리 먹여야되던가 야 야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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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들어가야돼 이거 어? 이거 얘도 체력 달텐데 안달걸? 어 안달는거 같아 얘네들은 안달걸 보라색 게이지 올리려면 나루쿠베리 먹여야되던가 어 나루쿠베리 먹여야돼 강제로 먹여야되지 이거는 어 오케이 먹어라 이 자식아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나 이거 이따그럼 나도 뭐 집으로 가던지 아 집 들어가는게 너무 힘들어 난 집에 안가도 될거 같애 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버티고 아니야 여기서 그냥 대충 스미시 만들려면 우드? 아 잠깐만 나 무겁다 천장에 못달아버리나 이거 뭐가 이렇게 무겁지? 안되겠네 아 너 프리미엄 줄까? 프리미엄 있어? 왕왕 이거 먹었으니까 이번에 남은거 있으면은 남은거 있으면 내가 갈테니까 줘 남은거 잠깐만 물쪽에 드롭템 떨어졌다구요? 필요없습니다 아 저쪽에 빨강색 떴네? 저거 먹을까? 저거 먹으면 뭐 좋은거 주나? 한번 다녀와봐요 이렇게 비오는데 산성비교 산성비교 어 여보세요 프리미엄 주세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조심해봐 움직여서 조심해 나 잡아먹고 어 어 어 다 죽여 다 깨끗이 비어 어 다 하나로 묶어 어 나 다 나 또 다 풀어졌다 잠깐만 가보 따위 넘치고 이거 F눌러봐 내 스피노 바라보고 F눌러봐 아 형 나 왜 때려 나 내렸는데? 아 잠자리네 잠자리 잠자리? 내가 죽여줄게 잠자리 자식이 말이야 아 프리미엄 닭고이 맞네 다 빼갈게 다 빼가 다 빼가 어 다 빼갈게 어 됐다 비 그쳤다 엄청 많은데? 어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그거 다 그냥 티라나 넣어 와 이거 다 가져가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헝거게임은 집이 필요한 이유는 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제 얘는 얘가 이제 돌로 보인다 이제 네 12분 이제 슬슬 벽 밀려온다 잠깐만 있자마 후딱후딱 먹이자 아 이거 지금 여기서 만들면 안되는데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왕왕아 다 먹어야 돼 왕왕이 지금 몇 프로야? 저 왕왕이야 반 정도 된 것 같아 어 큰일났네 이거 또 왔다간다 해야겠는데 왜 왜 지금 벽 계속 밀려와 이제 슬슬 진짜? 어 하아 나 왕왕이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 여기 줘봐 이거 다 캐고 아 얘는 풀 안 캐네 풀 못 캐네 아 아 계속 다 먹고 이제 무겁다 무거워나 오 벽 다 벽 왔다 벽 왔다 잠깐만 나 무거워서 나 뭐 좀 많이 버려야겠다 이거 엄청 무거운데 나 어머나 벽 왔어 지금 아니 뭐가 이렇게 무겁냐 나 나무 나무나 돌 아니면 과일들 돌 그냥 갖다 갖다 버려야겠다 잠깐만 어 어떡하지 왕왕이 지금 아 왕왕이 각이 안나와 왕왕이 각이 안나와 이따 이따 뒤로 빼 이따 뒤로 빼 그러면 무게를 좀 더 비워야겠어 이렇게까지 무겁나 무게가 고기 그냥 버린다 어 고기 버릴꺼 버려 고기가 지금 고기도 무게 많이 차지해 이렇게 까지 필요가 없는데 아 이게 화살이 또 오지게 또 오 왔다 벽 근데 아까 보니까 얘 안죽더라고 어 템이 많이 됐는데 한번 먹을때마다 이거 타 이거 타고 어 수비로 올라가 알겠어 몇번 남았지 아 두 번 남았는데 그게 아마 먹는데 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아 두 번 남았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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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가 뒤로가 뭐야 이거 잠잘 뚜껑내 잠잘 뚜껑내 잠잘 뚜껑내 내 주위에 있는 잠잘 뚜껑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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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클릭해 클릭 계속해 어 계속 클릭해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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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리치기가 되네 계속 계속 클릭해 계속 클릭해 계속 클릭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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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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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 밑에 숨어있어 스피노 있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어 이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너 위로 올라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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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 어 야무지네요 아 이거 아까보다 더 위치가 안 좋다 티라노가 어 위로 올라가 위로 쭉 올라가 그냥 아 나 이제 이속 이속 더 느린데 아 이속 내가 빠르거든 몇인데? 몇 펀데 너? 내가 무브먼트 102% 나 105%야 수고했어요 아 내가 할게 잠잘 뚜껑났네 이거 아 안먹네 어떻게 때리는지 원래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이네 그냥 근데 걔가 알아서 아 근데 문제는 걔가 일어나는데 불러야돼 그게 문제야 그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어 아 지금 두 번 넘어가야 돼 이건 이번엔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이번 이거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잖아 어? 살아서 걔를 불러서 나오기가 안되니까 그니까 형 형 형 어? 조심해 조심해 시간이 얼마 없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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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금 모질라 우와 형 형 이따 나와 형 이따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10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충분해 충분해 10초면 충분할 것 같아 어 10초면 괜찮을 것 같아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아 이제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아니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나 중간에서 계속 휘파람 부는거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나 스테미나 없어 마부다 위야 야 야 야 야 제발 왜그랬어 마부다 위야 야 야 살수있어 야 5초 5초 3초 2초 형 나와 사원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이거 유턴 해야 돼 유턴 어 유턴해 유턴해서 딱 다 빨리 위로 올라가 어 됐어 됐어 이거 부수면서 가야겠다 안되겠다 트리켈라톱스 붙어 아 이거 뭐 어떻게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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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리켈라톱스가 넘겨줬다 빨리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주게 잡으면서 레벨을 패 그래야지 뭐 어 내가 캐리 할게 야 이거 화면 개 야 화면 뭐야 이거 화면 극혐이지 개 극혐인데 이거 그치 화면이 진짜 극혐이야 어 반전모듬 화면이 극혐이라고 뭐 없나 우와 아 잠깐만 얘가 스패미너 없네 괜찮아 계속 때려 어 때려도 돼 왜 아냐 근데 체력이 많이 달았어 아 그럼 고기 먹어 고기 고기 그 정도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는 남았어 고기 먹으면 계속 차니까 자동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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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어차피 이게 배에 있는거 아니야 고기는 어어 그냥 자동으로 먹여버리라고 아 수동으로 먹이라 수동으로 아 수동으로 뭐야 이것도 누가 또 때리는데 뭐야 아 잠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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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데미지도 올리고 데미지를 좀 많이 올려야겠네 데미지를 계속 레벨업 할게 얘 지금 레벨 몇이야? 지금 67인데? 67이면 괜찮지 않나? 내가 많이 올려왔어 네 형 고생했어 나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거 원숭이 떨어진다 원숭이 차라리 잘됐다 잘됐어 똥 원숭이 똥 원숭이 죽여 죽여 원숭이 다 죽여 근데 왜 화면이 분홍색으로 변할까? 그거 그 기절 기절 수치 그 똥맞아서 그래 똥맞으면 기절 수치 오르거든 야 저기 맘모스 타고 다닌다 누가 오른쪽에 잠깐만 한 번 가? 너 지금 피 별로 없다 아니야? 잠깐만 지금 맘모스 잠깐만 몇명이야 맘모스 끌고 다니네 인생맘모스인데 쟤? 쟤 인생맘모스야 보니까 저 간본다 간본다 딱 섰잖아 쟤 야 총조심해 총 총조심해 총 오케오케오케 아 총은 없어보여 있었으면 벌써 쐈는데 4분 남았네 어떡하지? 야 지금 두 명인 팟이 두 개 있어 아 세 개 있어 세 개 아 지금 싸우지 않을래 근데 지금 애매해 조길 갈 수 밖에 없을만한 상황이야 화면이야 야 이거 스피노 타고 있으니까 화면이야 그치 시작 좀 안좋지 이주의에 원숭이 많아 오케이 레벨업은 해야되겠고 시간은 삼문밖에 없고 여기야 지금 어디야 여기 올라가면 되나? 어 여기네 여기 여기 개와 지금 티라노 올라간다 어 티라노 타고 올라간다 아 나 지금 체력이 만지가 않은데 어 내가 내가 먼저 올라가버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게 맘모스는 뭐야 저거 티라노 그냥 물어 그냥 차라리 아냐아냐 지금 굳이 싸울필요없어 지금 굳이 싸울필요없고 근데 지금 맘모 얘가 체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총 맞을거 같긴 한데 강제로 좀 먹여야겠다 프리미엄 먹이면 좀 다르나? 쪼끔 더 사겠지? 진짜 이 게임을 하나씩 먹이는거 극혐이네 이거 갑자기 탱! 그랬더니 너 죽는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피로 싸워도 죽는건 마찬가지야 지금 체력이 많이 없어 아 예전에는 그냥 오토마우스하면 그 안에있는것도 엄청 빨리 먹었는데 네 오토마우스가 아니여가지고 지금은 똑같잖아 보니까 해보니까 좀 천천히 먹어 지금 니가 마우스 하는거랑 똑같은 속도로 마우 지금 삼천칠백인데 피가 이천팔백이야 먹어야겠지 당연히 좀 먹어 지금 주위 애들 다 왔을거야 이제 슬슬 올라올거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돼 이러다 뒤질거같은게 삼천까지만 채우자 이러다 뒤져 이러다 가만히있다 뒤져 어어어 간본다 야 저 티라노 저 간본다 어 티라노 간본다 아 야 뒤에 인생만모스온다 뒤에 인생만모스 어 뭐야 둘이 팀이요? 팀인가본데 조졌다 이거 맘모스 세마리에 지금 티라노 한마리인데 형 나 이거 다 뒤지더라도 고기 더 먹어야될거같애 이거 지금 야 개마모스 개마모스 야 뒤지더라도 어어 뭐 못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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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지더라도 이거는 가만히있어봐 이거 가만히있어봐 이거 총은 아니야 총은 아니고 활 아니야 활? 이거 피조시킬려고 그러는거 아냐? 아이 미치겠네 오른쪽엔 스피노에 아 형 왜죽었어 지금 스피노 야 스피드에 뭐야 티라노야?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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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지금 혼자온사람 나밖에 없어 아냐 아냐 혼자온 애들 몇명있어 지금 혼자 나온 애들 최소공룡 한마리인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 어 이거 이거 뒤지더라도 더 먹어 야 더 먹어 이거는 못이겨 이거 절대 어어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어 저 간못나 야 간못나 야 오른쪽에 스피드 두마리야 잠깐만 어어 어 이거 도망가야돼 이거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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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라노인데도 도망가 티라노인데로 티라노인데로 어어 인생맘모스 저기있다 인생맘모스 야 난전유도해 난전유도 잠깐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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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부야 맘모스 6마리 저거 비둘기님이래 비둘기님이래 아 비둘기님이요? 아 비둘기님 맘모스 인생맘모스십니까? 아 힘합치시다 힘합칩시다 어 비둘기님 뒤에 뭐 계속와 지금 맘모스야 어 비둘기님 맘모스 많으신분이죠? 오케이 옆에 같이 있읍시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사람이 몇명이야 지금 맘모스 누구야 야 야 잠깐만 맘모스 말고 오른쪽 맘모스가 비둘기님인거 같은데 이분이지 많으신분이죠? 어 어어 야 마부스 개나고 야 인생맘모스랑 기맙쳐 이거 어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뒤에서 있는 애 잠깐만 어어 어어 어 잠깐만 고기왔어 고기왔어 레벨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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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의 카르노야 그거? 어어 여기서 카르노 떨어졌어 깜짝이야 어어 아싸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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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힘줘 힘 힘 힘 힘에 힘에 올려줘 힘에 오케이 오케이 힘 올렸어 잠깐만 그 어 저기 산타 맘모스 나왔는데 저기 누굴 죽여야되지 이거 야 맘모스 많은게 그거잖아 저쪽에도 맘모스가 있어가지고 야 일단 스피노를 일단 스피노를 스피노를 어 스피노를 물어야지 스피노를 당연히 저거니까 스피노를 물어 시끄러지 어 일단 빠져 어어 어어 어 형 어어 어 잠깐만 내가 끼었어? 끼었어 끼었어 어 형 잠깐만 야 인생전가 인생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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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모스가 우리 때렸어 맘모스가 어차피 그 스테미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 그거 저 인생맘모스 다 죽었어 인생맘모스 다 죽었어 스피노 너 뒤잡히면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 스테미는 없어 스테미는 없어가지고 채워야돼 오 야 하나 죽었다 야 밑에 사람 떨어졌다 사람 밑으로 어 아 그러네 아 이거 어떡하지 내릴까 아니야 아니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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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 뛰어온다 사람 뛰어온다 저거 뭐야 사람 사람 싸울게 야 총있다 누가 권총 들고있다 어 지금 근데 여기 스테미는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맘모스 다 뒤졌어요? 맘모스 다 뒤지신거에요 지금? 하아 이거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서 둘 넷 여섯 명 남았는데 그중에 2인팀이 하나있어 잠깐만 이거 어쩔수가 없다 지금 하씨 미친짓인데 이거 피해보 피해보 하하하하하하 어 안개 안개 야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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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일등 안개 개일등 피먹어 피먹어 어차피 지금 바로 죽진 않아 여기서 체력 빠지면 왔다라는건 알고 스테미너 바로 도망가면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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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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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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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둘기님 맘모스 다 죽었죠? 어 제가 인생맘모스 어 저승가하는거 다 봤습니다 옆에서 아 비둘기님 총맞고 죽었대 아 진짜? 어 괜찮아 그럼 제가 총 안맞을꺼야 이제 앞으로 총 다쓰.. 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어..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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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부다 다 피 채우는 냄새 나 이거는 무조건 뛰어다녀야 돼 난 이제 안싸워 이거는 총맞든 뭐라든 난 무조건 뛰어다녀야 돼 미친놈처럼 뛰어다녀야 돼 지금은 아 근데 지금 고기가 없어 음.. 어? 음.. 자 이거 끝나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바로 지금 바로바로 먹이는 단축기 없어요? 없어 도졌네 이 게임 왜이래 일단 큰거 먹어 닭다리부터 먹여 닭다리부터 아니 닭다리 피 얼마 안차 그리고 틱 땅 차는거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누르는거지 야 원숭이 왔다 원숭이 떨어졌다 너 니 주위에 어디야 이거 작아서 안보여 작아서 아 뒤에 왔네 뒤에 이 자식들이 지금 체력채원도 지금 힘들어파네 이거 주위에 주위에 공룡시체 어 근데 원숭이 원숭이 날라갔어 어어어 잠깐만 어? 뭔가 판이 이상한데 움직임이? 판이 뭐 지들끼리 막 싸워 형 형 나 지금이야 나 지금 고기 먹어야돼 맘모스 뭐야 산타 맘모스랑 스피드랑 싸운다 어 산타 맘모스 난 난 난 여기서 나는 난 무조건 고기 먹는다 나는 난 난 난 난 난 여기서 고기를 먹겠어 오케 쟤네들 쟤네들 뭐 할 때 지금 난 나되면 안돼 지금 나는 나되면 안돼 지금 나는 나되면 안돼 난 지금 지금 전부다 다 전부다 많이 안 움직이거든 이건 다 지금 고기 처먹고 있다라는거야 지금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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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도망 왔다 왔어 왔어 쏜다 나 못 쏴 체량 많이 채웠어 새끼들아 이씨 건드리지마 이씨 총 조심해 너 너 너 너 안장에 있다가 맞고 나 너 너 너 머리 맞고 날라갈수도 있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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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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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안개인데 야 피채어 피채어 이러면 저기 적어도 총은 안 맞을거 아니야 그치 오케 피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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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이거 한번에 뛰어올지도 몰라 이제 피채우기 너무 극혐이야 진짜 닭다리는 그냥 금방금방 찬다고 계속 피가 누적으로 차는거라고 그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거지 오케 오늘 마우스 한번 부러뜨려봐 너도 마우스 사겠는데 마우스 개광클 내가 3천때 3천때 들어갔어 체력 좋았어 하하하하 야 레벨 70이야 하하하하 체력이 오지게 많은데 체력이 아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닭다리 한조왕님 아이디 오시네 마침 또 닭다리 먹고 이제 닭다리가 닭다리 한조왕님이 오시네 아 재찌님 별풍선 10개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갈수있어요 갈수있어 갈수있어 많이왔어 지금 체력 많이 채웠어 아 여기서 티라노 한마리만 더 했었수도 그니까 형이 이제 지면 다 형때문이야 이제 고기 없어 이제 그러고보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거 고기 시체 캐 먹어 캐 먹어 그냥 거기있는거 어 잠깐만 나도 목마른데 이거 목마른거 열매먹어 넌 열매먹어 그치그치 이거 타고있으니까 괜찮네 열매먹으면 어차피 밥도 오르고 물도 올라 나 지금 멋지가 체력증리 낫겠지 아니 어 체력증리가 체력증리가 지금은 체력증리 낫지 어어어 너 너 너 너 너 너 총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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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존아프다 와 체력 순식간에 빠졌어 3분의 1밖에 안남았어 어어 뒤진다 뒤져 등쪽으로 등쪽으로 뭐야 유헤브 빈 비겼다 비겼다 어 산타의 뭐야 비긴거야 어 비겼어 비겼어 이긴거야 야 우리 공동일등으로 6명이서 다 비겼어 아 비쟤 아무도 견제를 안해가지고 어 아 아 아 마지막에 총으로 쏴 죽을 뻔 했거든 나 어떻게든지 알아 나 등보였어 스피노가 뿔이 길어가지고 등뿔 때문에 내 그 등을 안 내가 등이 안보이게 할려고 아 야 공룡레벨 우리가 제일 높아 우리 공룡레벨 몇이야 우리 70 70 어디 나와있어 이거 일반 옆에 레벨 어 맘모스 레벨 이런거 맘모스 1레벨짜리 있었고 하 하 아 죽은거구나 이거 아 죽은거래 죽은거래 했어 죽은거야 어 아 일단 그래도 뭐 어 뭐 이렇게 끝날진 몰랐는데 할만큼 했다 결론 우리도 우리도 이만큼 간게 어디야 어 진짜 형 아까 내가 그 1초 남겨두고 문앞에서 쓰러졌을때 어 나 진짜 어 찾아갈 뻔했어 내가 하이라이트 하나 뽑아줬지 아 진짜 뭐 여섯명에서 공동 우승하긴 했지만 어 그래요 야 이거 아직까지 왁군님이랑 체안님도 이만큼 안됐을걸 우린 그럼 결국 1등한거 아니야 나는 트리키아톱스 모자 나왔어 완전한 1등은 못했지만 어 내가 봤을때 마지막에 내가 스피노를 그렇게 황급히 돌리면서 내 등을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 총맞고 죽었어 아 체력이 3분의 1이 되더라고 근데 계속 쌌거든 근데 스피노가 대신 맞았어 마지막에 아 다행이다 스피노 티라노 탔으면 등 보였는데 스피노여가지고 그 뿔이 등을 가렸어요 역시 스피노는 신의 한수였어 어 장총이었으면 아마 한방에 죽었을걸 아 근데 어찌됐던 이건 총을 얻긴 얻어야겠네 그니까 이게 한명은 계속 채집을 하고 한명은 계속 그거 태밍해서 계속 그걸 지켜봐야되는거 같아 오케이 뭐 내일 시간되면은 좀 합시다 우리는 저도 지금 우리 세판째지 이번에 그치 세판째만에 어쨌든 우리 성과를 냈어 그래그래 이정도면 냈어 이제부터 더 잘하면 돼 못해도 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왼쪽 밑에 있는 조바문 들어가시면 더 많은 비디오 게임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하기 꼭 누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